브루즈와 빈티지 디모델이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시득한 줄 알았는데 결보니까 아디론닥인 줄 알고 다시 보니까는 아디론닥 타입이라고 여기 써있어요 지금 리릭 픽업이 이제 살았고 리릭 픽업에 참 달기 좋은게 똥꼽만 잘 뚫어두면 이제 따로 밸런스 마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더라고 아무튼 그렇고 생소리 그냥 한번 해볼까요? 2분 kiln 2분, 2분, 10 2분, 1분, 13 1분, 15 6분, 12 1분, 14 킥업 소리는 리릭 소리인데 볼륨 녹음만 조절하는게 좋고 여기 하나가 잘 안보이실거에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더 할 필요없다